자, 배가 고픈 거에 썼는데 No way, no way, no way 카니사에 앨범을 들었다 번예, 번예, 번예 TV를 틀어놓은 영상 제날만 돌려보내 불과의세요 별 의미 없네 다 너의 밭, 밭 반의, 반의, 반도 어우 채워주질 못하네 채워지지가 않네 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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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라도 내게 남았더라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 텐데 너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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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합 시작 1분 전입니다. 관중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중에 경기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박수나 함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에는 많은 격려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진행 중에 경기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박수나 함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에는 많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비발드파크 내에서는 금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오니 경기진행 중에 여러분들의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합 시작 30초 전입니다. 지금부터 매연어스 2016년도 대면컵 CSA의 3스타일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번째 경기 125클래스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제한민국의 방시레 선수 입자 지금 저희 방시레 선수가 타온 맘양은 카발라 100입니다. 저희 방시레 선수는 KRA 과천에 소속되어 있는 경마클럽대회에 있는 경기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방시레 선수는 2014년도 제17회 아시안게임 종합마술 단체 1위 개인전 3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여성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심판자님께서 벨을 울리셨고요. 저희 방시레 선수 45초 안에 스타트 라인에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1번 장애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선수 스타트 저희 원활한 경기를 위해서요. 관중 여러분들의 함성은 우리 방시레 선수가 스타트 피니쉬 라인에 통과할 때 크게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시레 선수 5번을 뛰고요. 굉장히 짧은 턴으로 6번을 뛰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턴으로 10번을 아깝습니다. 10번을 낙하가 됐습니다. 참가분 1번 방시레 선수 소요시간 70초 3위 3점 4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방시레 선수 저의 소요시간이 70초 3위인데요. 81초보다 훨씬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장애물 하나가 낙하가 되면서 감점 4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가분 2번 대한민국의 황대현 선수 맘양주오라 입장 엔트리 넘버 2 황대현 선수도 또한 케아리 소속의 승마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작년도 매연어스 CSI 투스타 경기에서 저희와 똑같은 경기였던 125 클래스에서 6등을 차지했고요. 2010년도 세계대학생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석 1위를 차지한 아주 유명한 주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황대현 선수 무감점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터로 6번을 통과했고요. 오션월드 장애인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자 8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쇼턴이 나왔습니다. 9번 장애인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장애인 남았는데요. 10번 장애인 통과자 마지막 11번 장애인 물 아 아깝습니다. 상가 번호 2번 황대현 선수 소요시간 61초 06 감점 4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 방실 선수보다 무려 거의 10초가량 빠른데요. 아깝다 깝게 마지막 11번 장애인 물을 낙하함으로써 감점 4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가 번호 3번 대한민국의 이규원 선수 맘양 퀸천드로 입장 이규원 선수는 대명 빌발디 내에 있는 소노팔리츠 승마단 소속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전국체전 지금과 똑같은 높이 125클래스에서 전국체전 1위를 한 선수입니다. 자 심판자님께서 배를 올리셨습니다. 45초 이제 스타트가 됐습니다. 45초 시간이 짧아 보이지만 그래도 넉넉한 시간이 되죠. 마리에게 코스를 넉넉히 보여주고 지금 이규원 선수 스타트 라인을 향해서 다른 선수와 반대로 왼쪽 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까지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해바라기 상임을 들어가겠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오션월드 통과 자 이제까지 클리어 되겠습니다. 마지막 2장의 힘을 남았습니다. 첫 번째 클리어 라운드 선수가 되겠습니다. 상가보라 3번 이규원 선수 소요시간 70초 44 인타임 무관점입니다. 첫 번째 무관점 선수가 나왔습니다. 소요시간 70초 44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가보라 4번 아일랜드에서 온 선수입니다. 조나탄 고든, 마면 스타코나 입장 엔트리 넘버 4, 조나탄 고든 from 아일랜드, 바이딩 스타코나 저희 멀리에서 온 조나탄 고든 선수는요. 인도 챔피언 스타가토에서 2014년도에 챔피언을 딴 선수가 되겠습니다. 유럽현 챔피언즈 팀에서도 작년도에 3위를 차지했고요. 럭라드 챔피언에서도 2010년도에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저희 롤렉스에서 스폰하고 있는 영라이더 아카데미에서 스폰을 받고 있는 나이가 22세인 외국 선수가 되겠습니다. 외국 선수 중에서는 지금 최연소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45초 안에 스타트 라인 통과합니다. 자, 45초 안에 스타트 라인 통과합니다. 자, 45초 안에 스타트 라인 통과합니다. 45초 안에 스타트 라인 통과합니다. 이제까지 조나탄 고든 선수 무감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규원 선수보다 조금 더 빠른 타임이 되겠는데요. 10번 통과하고 마지막 장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클리어 라인드 뉴 리더가 되겠습니다. 참가 번호 4번 조나탄 고든 선수 소요시간 65초 68. 인타의 무감점 현재 1위입니다. 다음 참가 번호 5번 대한민국의 김준성 선수 맘영 릴리 입장. 저희 김준성 선수도 대명 귀발빈의 소노필리체 승마단 소속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준성 선수는 광복 69주년 전국 승마대회 장애물 A클래스 일반사회인물 1위, 제27회 춘기 전국 승마대회, 제44회 레트랑컷 전국 승마대회 단체 A의 1위를 차지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45초 베리에 울리면서 김준성 선수 한 번 더 마르게 코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35초 지나고 있어서요 넉넉한 시간으로 45초 내에 스타트 라인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통과합니다. 안타깝게도 3번 장애물 낙하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점 8점으로 갈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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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성 선수 차분하게 11번까지 잘 마쳤습니다. 참가번호 5번 김준성 선수 소요시간 84초 24시간 감점 1점, 장애감점 8점으로 총 감점 9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참가번호 6번 제한민국의 임성로 선수 맘영 발티나 입장 저희 임성로 선수도 대명 비발린의 소노페이츠 승마단 소속 선수가 되겠습니다. 임성로 선수 제50회 회장매 전국 승마 선수권대회 그랑프리 대학 3위, 44회 레츠 라커 전국 승마 대회 그랑프리 2위를 차지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임성로 선수 자 이제 임성로 선수 스타트 라인 통과합니다. 임성로 선수 지 vin성 대회 그랑프리 2위를 차지한 선수 경력을 지하ela 나눠당하고 있습니다. 임성과 선수의 상상 방식으로 선수 스토리에서 선수아가 되겠습니다. 임성은 7번정도atin. 임성이동으로 선수는 도심으로 선수 앞서합니다. 임성의 관계로 선수 기자가 되겠습니다. 임성은 6번정도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임승호 선수 무감정입니다. 9번 장애까지 무사히 통과했고요. 지금 시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57초. 아, 안타깝습니다. 10번 장애물 낙하됩니다. 상가번호 6번 임승호 선수 소요시간 66초 03. 장애감점 3 총감점 4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가번호 7번 제암기 황순원 선수 맘명 발티나 입장. 저희 황순원 선수는 아이테네 올림픽에 출전했었으면서 단체 9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수많은 외국 경기를 뛰어면서 수상을 했던 선수고요. 국내 성적도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30위 대통령계 전국 승마대 S1 클래스 1위. 저희 전국 충계 승마대에서도 S1 클래스 1위를 한 선수입니다. 자, 심판장님의 벨이 조금 전에 울렸고요. 이제 황순원 선수 곧 스타트라인 통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은 통의 6번 무사히 탑승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8번 장에 대해 9번 장에 굉장히 짧은 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장의 힘을 남았습니다. 황순원 선수 무감점입니다. 7번 황순원 선수 소요시간 68초 75. 인차인 무감점입니다. 현재 65초 68. 다음으로 2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가 번호 8번 스웨덴에서 온 린 위드마크 선수. 마면 켄터키 입장. 엔트리 네버 8번 스웨덴에서 온 린 위드마크 선수는요. 저희 작년도 CSL 투스타 경계도 왔던 선수입니다. 위주년 챔피언십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었던 유명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심판장님께서 배를 올려주셨고요. 지금 마르게 차분하게 시합 잘하자고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스타트 라인 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장애부터 차분하게 발령하고 있습니다. 1번 장애부터 차분하게 시합 잘하자고 있습니다. 지금 린 선수 마지막 두 장애물을 남겨놨습니다. 자 클리어로 되겠습니다. 참가로 8번 린 위드마크 선수 소요시간 65초 74. 인타의 무감점 새로운 2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65초 68. 주말에 고려된 다음으로 린 위드마크 선수 세컨데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가로 9번 린 위드마크 선수 맘영 루엠의 57 입장. 저희 핸드마크 선수는 작년도 매연어스 2015년 경기 그랑프리 경기에서 1위를 한 선수입니다. 그 외에도 CSI 5스타 그랑프리 경기에서도 우승을 했고요. 2012년도 CSI 4스타 경기에서도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한 굉장히 젊지만 장례가 유명한 선수입니다. 자 이제 심판장님이 45초를 울렸지만 우리 핸드미 야수초 선수 다시 한번 본인이 코스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장애로부터 차분히 시작을 했습니다. 1번 장애로부터 차분히 시작을 했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저희 장애로부터 8번 낙하되겠습니다. 장애감점 4점 안고 마지막 두 장애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번 장애물 아 안타깝습니다. 장애감 두 개의가 낙하됐습니다. 상가 번호 9번 네덜란드의 핸드미 야수초 선수 소요시간 63초 44. 다음 상가 번호 10번 대한민국의 정철희 선수 마면 카월 입장 저희 정철희 선수는요. 지금 굉장히 나이가 어리지만 세계대학 선수권대회 3회 연속 대표 선수로 참가했으면서 상주에서 열렸던 세계대학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1위를 했습니다. 2014년도 재팬오픈 경기에서도 1위를 한 굉장히 활동이 많은 젊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1번 장애물 오늘 띄었고요. 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철희 선수 6번 장애물 낙하되겠습니다. 감전 4점 안고 7번 장애물 들어갑니다. 장애물 4점 안고 마지막 장애물 들어갑니다. 참가 번호 10번 정대한민국의 정철희 선수 소요시간 68초 76. 인타임 장애감점 4, 총감점 4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아일랜드에서 온 조나단 골든 선수 65초 68로 1위로 되겠습니다. 다음 참가 번호 11번 밀기에서 온 카일 킹 선수 맘영, 퀀투스 11 입장. 엔티 넘버 11, 카일 킹 from USA, 라이딩 퀀투스 11 입장. 저희 카일 킹 선수, 심판장님의 벨과 함께 카일 킹 선수. 한번 또 이제 마르게 좀 말이 두려워할 수 있는 장애물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시합에 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스타트 라인 향해서 왼쪽 턴으로 스타트 라인 들어가겠습니다. 3번 무중의 장애물 무사히 통과하고 4번 나비 장애물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저희 더블 5번 A, B, 5번 장애물 무사히 통과하고요. 바로도 저희 수호 장애물을 끼고 돌면서 6번 통과합니다. 저희 오션월드 장애물 무사히 통과가 되고 다음 7번 소모펠리체 통과는 바로 쇼턴으로 9번 장애물 무사히 통과합니다. 자 마지막 두 장애물을 남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10번 장애물 낙하. 라스트. 아이고. 저희 장애물 낙하 두 개 되겠습니다. 소요시간. 참가번은 11번 카일 킹. 시간이 가장 빠릅니다. 59초 76.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장애 감점 8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1위 선수보다 6초나 빠른 시간을 만들었지만 장애 감점 8점 때문에 순위는 어렵겠습니다. 다음 참가번은 12번 독일에서 토니 하스만 마명 캄브리나 입장. 엔트리 넘버 12. 토니 하스만 from Germany. 라이딩 캄브리나. 저희 2위 선수는 토니 하스만 선수는 형제가 유명한 장애물 선수가 되겠고요. 굉장히 어려운 함부르크 더비라는 그런 코스에서 2004년도, 5년도, 6년도,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블린이라는 CSI 5스타 경기에서도 2009년도에 그랑프리 1위를 했으며 삼파티아노스에서도 CSI 5스타 경기에서 1위를 했습니다. 또한 2014년도 CSI 3스타 비즈바다는 경기에서도 1위. 많은 경기에서 1위를 한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토니 하스만 1번 장애물 부터 스타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외국 선수분들은요. 정말 저희 F.E.I. 세계 국제연맹에서도 찹랭킹 100위 안에 들어가는 전세계에서 100위 안에 들어가는 선수분들의 경기를 보시고 계십니다. 8번까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장애물 2개 남았습니다. 9번, 10번 통과. 마지막 시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참가 번호 12번 독일의 토니 하스만 선수는 소요시가 62초 85 인타인 무감정입니다. 이제 현재 1위가 되겠습니다. 62초 85입니다. 네 다음 참가 번호 13번 일본에서 온 차이사토 선수 마명 칼림바 입장. 저희 타이사토 선수는요. 온 가족이 다 승마 선수가 됩니다. 타이사토의 친오빠들이 작년 아시안게임에 와서 상의를 탔고요. 저희 타이사토 선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와서 저희 종합마술 단체전 3위를 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면서 아시아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 선수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CSLW 각계가와에서 2위를 했으며 2014년도 재팬 챔피언십에서도 위너를 얻은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타이사토 선수, 스타트 라인을 통과하겠습니다. 타이사토 선수, 스타트 라인을 통과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5번은 첫번째 장애, 5A 장애물 낙하되겠습니다. 다같습니다. 9번 장애물 낙하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번호 13번 타이사토 선수. 소요시간 61초 74. 시간은 굉장히 좋았지만 장애 강점이 12점. 총강점 12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가번호 14번 독일에서 토마스 홀즈 선수. 맘양 우디 145 입장. 저희 토마스 홀즈는 2015년도에 굉장히 많은 성적을 올린 선수가 되겠습니다. 올로모츠 그랑프리 경기에서 CS 트레이스터 경기에서도 심판장님의 싸인과 함께 한번 코스를 돌아보고요. 저희 우디를 타고 시미 스타트 라인 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디와 함께 토마스 홀즈 선수 스타트 라인 통과합니다. 안타깝습니다. 1번부터 마카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토마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경기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우 A번도 낙하가 되겠습니다. 현재 감점 8점을 앓고 9번 장애를 좀 긴 턴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장애를 2개 남았습니다. 10번 통과하고요. 토마스 홀즈 선수 시간이 좀 안당 안당합니다. 11번 통과했지만 저희 상가 번호 14번 토마스 홀즈 선수 소요 시간이 83초 67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드렸던 시간이 81초보다 조금 지났기 때문에 시간 감점 1점 장애 감점 8점에 총 감점 9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가 번호 15번 스웨덴에서 온 양 프레드릭슨 맘영 컬러 블루 입장. 저희 양 프레드릭슨 선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라이더스 아카데미 소속이었던 선수고요. 올림픽 게임 런던에서 단체전 6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 팬 챔피언십에서도 헤리닝 경기에서 3위 단체전에 수상을 거졌고요. 월드컵 파이널 2013년도에서 12위를 거둔 선수가 되겠습니다. 영라이더스 아카데미 소속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가 됩니다. 양 프레드릭 선수 스타트 라인. 지금 마린 장애인 1번을 뛰지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1회 거부가 됩니다. 감점 4점을 안고 다시 한번 양 프레드릭 선수 1번을 향해 진입합니다. 네 다행히 1번 장애물 뛰어줬습니다. 감점 4점을 안고 저희 2번 장애물로 향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 싶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지금 마린 2회 거부가 되다 보니까 실권 처리가 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엔트리 넘버 15, Jens Fredrickson from Sweden. 2nd Refuge Elimination.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우리 양 프레드 선수. 그랑 프레에서는 더 좋은 선적 얻을 수 있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권은 16번 대한민국의 이준혁 선수. 마면 노더리바스 입장. 엔트리 넘버 16, 이준혁 from Korea. riding 노더리바스. 이준혁 선수 입장했습니다. 이준혁 선수는 작년도에는 메인원스 투스타에서 가장 최연소 선수가 됐는데요. 올해로서는 고3의 선수가 돼서 더 이상 최연소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최연소 선수로서 같은 클래스였던 125 클래스에서 당당하게 2등을 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심판장님의 종소리와 함께 45초 러닝 하겠습니다. 잠시 이준혁 선수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경기장님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앰뷸런스 앰뷸런스 저희 지금 관중석 쪽으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석 쪽으로 앰뷸런스 출발해 주세요. 앰뷸런스에 계신 분 관중석 쪽으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속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혁 선수 저희 타임 러닝 하겠습니다. 다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준혁 선수 지금 장르의 미미한 사건 때문에 잠시 준비가 됐는데 다시 페이스 잃지 말고 시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트 라인 통과합니다. 현장까지 침착하게 이준혁 선수 무감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장애물 무감정입니다. 첫 번째 주 새로운 1등이 되겠습니다. 참가 번호 16번 이준혁 선수 소요시간 59초 1일.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이제 정중하게 심판장님께 인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1번 장애물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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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황희태 황희태 선수 소요시간 77초 71일.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다음 참가 번호 18번. 대한민국의 김석 선수. 마며 리도데이 브로치 입장.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저희 김석 선수는 작년도 2015년 미래너스 CS의 투스타 그랑프리 경기에서 2위를 했으며 올해 열렸던 올해 KRA 과천에서 열렸던 CSIW 그랑프리 경기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2회 연속 광저우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정중하게 심판자님께 인사와 동시에 심판자님께서 벨을 올려주셨습니다. 오션월드 장애물을 끼고 왼쪽 턴을 하면서 1번 장애물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장애물을 뛰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O A 낙하입니다. 김석 선수 정기에 대해서 기권을 표시했습니다. 김석 선수 큰 박수 그랑프리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문은 19번 대한민국의 송상욱 선수 맘양 올인 4 입장 저희 송상욱 선수는 작년도 CSIW 스피드 경기에서 4위, 베이징 올림픽 퀄리피케이션을 개인 1위를 차지했으며, 2014년도 아시안게임 종합마술 단체 1위, 개인 1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비지배된 라이더스 투어에서 2위, 함부르클 라이더스 투어에서도 3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사랑스러운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송상욱 선수 심판장님과 함께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저희 송상욱 선수 차분하게 클리어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턴과 함께 9번 장임을 통과합니다. 나머지 2장임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명의 선수, 한국 선수와 3명의 외국 선수가 남아있는데요. 현재 1위는 대한민국의 이준혁 선수, 59초 1, 1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가분은 20번, 콜롬비아에서 온 일란 블루마, 맘양리모 입장. 엔트리 넘버 20, 일란 블루마, 콜롬비아, 라이딩 리모. 저희 콜롬비아에서 온 일란 블루마 선수는요, 2015년도 플레이스 네이션스컵 오칼라에서, 오칼라 네이션스컵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CSI 트리스타 올레인튼 시합에서는 5위, T-ROLL CSI 트리스타 경기에서는 4위를 차지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심판장님, 벨을 울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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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 일란 선수 무감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장임을 두 개를 남겨놓고 현재까지 무감점 가고 있습니다. 클러리아입니다. 참가 번호 20번 콜롬비아의 일란 블루마 선수 수요시간 64초 9일로 현재 4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가 번호 21번 뉴질랜드 선수 단일 미치 선수 맘양 제이 하니발 입장. 다니엘 미치 선수 또한 작년 2015년도 메일로스에 참가했던 선수고요. 이따오 전역대에 치러지게 된 그랑프리 경기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테네올림픽에서는 12위를 차지했으며 코알라룸프 그랑프리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현재 1위는 대한민국의 이준영 선수 59초 11일, 2위는 토니 아즈만 선수 소요시간 62초 85, 3위는 송상호 선수 63초 67이 되겠습니다. 자 심판장님의 벨소리와 함께 단일 미치 선수 시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스타트 라인 통과합니다. 현재까지 무감점 짧은 턴과 함께 6번 장임을 무사 통과합니다. 자 이제 장임을 2개를 남겨놓고 지금 현재 무감점 좋은 시간 갖고 있는데요. 아 안타깝습니다. 10번 장임을 낙하되겠습니다. 상관번호 21번 뉴질랜드의 단일 미치 선수 소요시간 61초 43, 인타임 감점 4점, 총 감점 4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 선수로는 마지막인데요. 22번 스위스에서 온 클라리사 크로타 선수 마며 릴라라 입장. 클라리사 크로타 선수는 스위스에서 왔고요. 2009년도 유럽편 챔피언십에서 단체전 1위, 2013년도 도아 그랑프리 경기에서 3위, 뉴욕 경기에서는 3위, 샘페치버그 경기 2015년 경기에서는 그랑프리 1위를 차지한 저희 몇 안되는 여성 라이더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클라리사 크로타 선수 심판장에게 인사함과 동시에 심판장이 벨을 올려주셨습니다. 스타트라는 통과한 동시에 1번 장임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1번 장임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클라리사 크로타 선수는 63.16인차 임구 감정입니다. 현재 3위입니다. 클라리사 크로타 선수의 승판장에게 인사함과 동시에 임구 감정입니다. 클라리사 크로타 선수는 63.16인차 임구 감정입니다. 지금 동경기의 마지막 선수가 되겠습니다. 출천번호 23번, 대한민국의 우정호 선수, 발명 Quite Good 입장. 우정호 선수는 대명 비발린의 소노필리체 승마단의 감독으로 재직 중이며,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장애물 단체전 은메달,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출전으로 단체에 8위를 했습니다. 2010년도 중국 광주 아시안게임 종합마술감독, 2012년도 대한승민협회 장애물 국가대표 감독을 재직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자, 심판장님 45초 배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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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5번 장애물. 1회 거부 가 되겠습니다. 다시 우정헌 선수 두번째 시도 들어가겠습니다. 5번 B 장애고리라크와 함께 감점 8점을 안고 6번 장애고리라크 들어가겠습니다. 한 마디? 안타깝습니다. 지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헌 선수 잠시후에 7시에 그랑프리 경기에 출전한 선수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순위가 집결되는 대로 순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선수들은 기승으로 시상식 때 나와주시고요. 4위부터 5위 선수분들은 선수분만 시상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성적 발표하겠습니다. 5위 선수분들은 선수분만 시상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5위 선수분들은 선수분만 시상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125클래스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 선수분들은 선수분만 시상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5위 선수분들은 선수분만 시상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5위 선수분들은 선수분들은 시상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 선수입니다. 이준혁 선수의 시상식이 말을 기승하고 곧 있을 예정이니까요. 잠시 자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의 피날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송상욱 선수 소요시간 63초 67 인타인 무감점. 다음 5위 독일인 스웨덴은 일란 블루마 소요시간 64초 9일. 다음 6위 주나들 골든 65초 68로 6위가 되겠습니다. 1위, 2위, 3위 선수는 기승을 하고 상례에 와주시고요. 4, 5, 6위 선수들은 선수분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위, 4위, 3위 선수는 기승을 하고 상례에 와주시고요. 이준혁 선수는 기승을 하고 상례에 와주시고요. 6위 선수는 기승을 하고 상례에 와주시고요. 6위 선수는 기승을 하고 상례에 와주시는 분이 아주 심효한 수요전지에 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6위 선수 был 하고 상례에 와주시며 상례에 와주시고요. 여러분 저희 장례 안에 제한민국의 외국가가가 있을 때 자리에 떠나지 마시고요. 저희 1위의 이준혁 선수를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떠나지 마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저희가 바로 곧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곧 125 클래스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대명이라고 써져 있는 빨간색 장애물 앞에 지금 막 장애물 올리고 계시는 외국분을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저분이 바로 저희 CSI 트리스타 경기의 모든 코스를 코스장 해주시는 미스터 클라우스 우리 되겠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분이시고요. 지금 열심히 7시 경기 저희 그랑프리 경기에 대한 장애물을 설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요. 저희 귀여운 더그쇼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쁜 강아지들의 쇼를 보신 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장애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7시에 저희 그랑프리 경기. 보셨던 한국 선수들도 있으시고 테라우스 선수도 계실 거고요. 모든 외국 선수들은 모두 다 그랑프리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떠나지 마시고 저희 저녁 경기 7시 그랑프리 경기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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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마 잊어버리지마 잃어버리지마 혹시나 다른 사람의 손 잡고 있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잊어버리지마 잊어버리지마 잃어버리지마 따뜻해 우린 마다에 살며시 지금 내 손 잡아줄 때 지가운 세상에 지친 내 맘을 온기로 감사네 예예예 예예 예예예 내 눈에 담긴 너의 얼굴 내 꿈에 잠든 너의 모습 멈췄으면 해 꽉 잡은 그 손 놓치면 안 돼 주인공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수상자 입장 지금 수상자들이 지금 수상자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위 선수 저희 1위 선수 기승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1위에 이준혁 선수 2위에 독일에서 온 토니 하스만 선수 3위에 스위스 선 클라이사 크루타 선수가 기승하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럼 지금부터 수상자들의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은 6위부터 1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6위부터 3위까지 시상에는 김종찬 대한승마화폐 전무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6위 아일랜드에서 온 조나단 고든 소요시간 65초 68인타임이었습니다. 조나단 고든 선수에게는 상금 150만원과 기념피가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위 선수가 되겠습니다. 5위 선수 일란 블루만 선수 소요시간 64초 9일 무감점이었습니다. 5위 선수 일란 블루만 선수에게는 상금 250만원과 기념피가 수여되겠습니다. 다음 4위 시상이 있겠습니다. 4위 대한민국의 송상욱 선수 소요시간 63초 67인타임 무감점이었습니다. The first place winner 송상욱 from Korea with 63.67 seconds clear round. 송상욱 선수에게는 상금 400만원과 기념피가 수여되겠습니다. The winner will be presented with t-shirt and prize money. The third place winner will be presented by major Yan Mo Sun the foreign judge. 3위 스위스에서 온 클라이사 크로타 소요시간 63초 1년 무감점이었습니다. The third place winner Clarissa 크로타 from Switzerland with 63.16 seconds clear round. 클라이사 크로타 선수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기념피가 수여되겠습니다. The winner will be presented with medal t-shirt and prize money. The second place winner Tony Haasman from Germany with 62.85 seconds clear round. Tony Haasman 선수에게는 상금 700만원과 기념피가 수여되겠습니다. The winner will be presented with silver medal and t-shirt and prize money. The winner will be presented with silver medal and t-shirt and prize money. Now the first place winner Lee Jun Yeok from Korea with 59.11 seconds clear round. Lee Jun Yeok 선수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기념피가 수여됩니다. The winner will be presented with gold medal t-shirt and prize money.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승국인 대한민국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모두 잘 일어나서 운동장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여러분들은 뒤를 향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향해서 내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Please rise and face the national flag of the winner from Korea. Ladies and gentlemen, the national anthem.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slands of the city of Korea 성형아 도전 홍 장관 자, 여러분들 수상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도와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상자들이 기승을 한 채로 그라운드를 이동하며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상자들에게 그라운드 돌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3의 선수 기승하겠습니다. 도우미 분들 수상자들의 판발과 기념티 받아주시고요. 기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시상의 꽃이죠. 우리 1, 2, 3의 선수들의 피날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대한민국의 이준혁 선수, 2위 독일의 토니 하츠만, 3위 스위스랜드의 클래스 자크로타 선수. 자, 피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위의 이준혁 선수는요. 작년에도 이 클래스에서 당장하게 1위를 한 선수였습니다. 우리로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2위를 한 선수였는데 올해는 1위로 등극하면서 저희 대한민국의 기상을 뽐낸 선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애국가를 울려퍼주게 해준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위의 토니 하츠만 선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리헤라이스의 2016년도 대면컵 CSI 3스타 125 클래스의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end of the award ceremony for 대면컵 CSI 3스타 individual competi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자, 여러분들 저희가 7시 그랑프리 시합 시작 전에요. 재미있는 도구쇼를 준비해놨습니다. 자리에 떠나지 마시고요. 도구쇼 저희 6시부터 시작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6시 30분에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선수분들의 코스웍을 한 후에 저희 그랑프리 선발전 경기가 7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출천하실 텐데요. 저희 경기작 왼편에 빌리즈를 준비해뒀습니다. 빌리즈내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6시에는 도구쇼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 그랑프리 경기는 정각 7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외국 선수들, 국내 선수들의 더 높은 기량을 보실 수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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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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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LEXUS HYBRID ZERO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S 이미 시작된 카운트입니다. 리더는 너무 컴퓨터입니다. 난 니가 누군지 모른다 슈퍼돼지팔사 지난 라운드엔 나 안신에게 패배를 안겨줬지 이번엔 반드시 널 부셔버릴 거야 세상에 없던 배틀이 시작된다 전국 170만 골퍼를 분석하여 최적의 상대를 찾아주는 골프존 라이벌 매치 배틀존 서비스 오픈 골프존 화려하게 제이파리로 정교하게 B330 편안하게 V305 부드럽게 파이지 브리지스톤의 다양한 라인업 지금 경험해보세요 악기 시작 클래식 사랑이 첨념 더비 속으로 햇빛 속으로 펄빛 속으로 이 사람은 첨념 더비 속으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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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그 모습만 이제 알아 나의 일은 무엇인지 다 포기하고 참아야 하지 저 잘 나가는 너의 남자 친구처럼 되고 싶지만 가능하지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걸 이해할 수 없지만 날 말 없는 걸 날 안경 쓴 샌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나는 왜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랑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나쁜 거니까 나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나도 알아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너야 난 너보다 나야 맘이 같다면 우리는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리 너무 좋아 오도라든 다른 말은 누가 맞는 걸까 너 땜 한 개만 데려줘 며칠 사이 대개 무슨 일이 벌어진 건 귀찮아 침 번호 기울 거 기타 만듣던 난 어치스틱해졌어 Tell me what you want for me 가장 예쁜 날이 싫고 사랑해 봐야 돼 네 자연 속에 나오는 스웨어 그냥 힘들고 또 안 될게 내가 잘 할게 왜냐면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맘이 같다면 우리는 서로가 난 딱히 걱정 없고 하도 좋아서 문제야 이거 봐 욕도 줄이고 입고 바지도 올려 입고 아무한테나 미소 안 보이고 있어 너 얼굴만 봐 고칠 때가 어딨어 민낯 칠 때 제리뻔 이 장면 우리 엄마 보면 기절할 노릇을 떠요 더 이상의 표현은 아낄게 사실 너 이름 말 옮겨 적으면 그만인데 I believe it best in you 사준어 타러 퍼드 정서지만 남은 아내 진짜 저런 이 장면이지 아내 직군 쳐도 알지 못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because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부터 나야 밤이 같다면 푸른 척도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래도 너무 좋아 억울하던 다른 말은 누가 맞는 걸까 밤새 족족 거리다가 누추한 모습으로 함께 아침을 맞아 새삼스럽게 넌 심각하게 예뻐 그 입 당장 가져와 넌 나고 난 나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으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게 너무 좋아 오드라든 다른 말은 누가 맞는 걸까 Let me talk to you, yeah, I am you I am you I am you You want me I am you You are me 광준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랑프리의 경기가 곧 정각 7시에 있을 예정이구요. 그 전에 아까 125 클래스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6시 30분에는 선수분들이 나오셔서 코스웍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간단하게 맛있는 저녁식사 하시구요. 저희 정각 7시에 그랑프리의 퀄리피케이션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총 22명의 선수가 나오구요. 총 10개국의 선수들과 저희 우리나라 선수 11명의 선수들이 함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25 클래스와 같이요. 빠른 시간 안에 어느 선수가 가장 많은 실점이 없는지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장 왼편에 빌리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급료를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용 바라겠습니다. 저희 코스웍 전 10분 전입니다. 선수 여러분들 대기해주시구요. 저희 이번 메요노스 시세 트리스타 홍천커크 2016년도 그랑프리 퀄리피케이션 경기의 전장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전장 460. 소유식. 제한시간 79초. 소정시간 158초가 되겠습니다. 전장 450. 소정시간 79초. 제한시간 158초가 되겠습니다. 79초 소정시간입니다. 전장 460. 소정시간 158초. 소정시간 186초. 제한시간 80초. 전장 460. 소정시간 168초. 소정시간 158초. 소정시간 158초. 소정시간 79초, 제한시간 158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관중석에 관중이 많이 안 계시지만요.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왼편에 5번 장애인을 향하시면서 가시는 3분 보이실 겁니다. 우측에 계신 분이 저희 코스다이너, 독일에서 오신 코스 디자이너가 되시겠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일본에서 온 심판장님이 되겠습니다. 왼편에 계신 분은 저 양모순,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외국 심판이 되시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저희 그랑프리에 출처하는 선수들의 코스를 한번 걸으시면서 안전하게, 그렇지만 빼앗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코스인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 심판장님과 외국 심판 그리고 코스 디자이너 분이 이 코스가 우리 메요노스, 홍천컷 2010년도 CSR 3스타 그랑프리 퀄리피케이션에 맞는 코스다라고 모두 동의를 하시면요. 저희가 이제 코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우리 한국 선수와 외국 선수들이 경기장 내에 들어와서 코스 워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서툴러보여던 네가 좋아, baby 앞으로는 오빠 말고 야할 거야 몰라, 야! 하고 싶어! 내 엄마, baby 심장이 막 걷을 것만 같은데 그렇게 웃기까지 하면 어떡해 오, 그깨에 앉혀봐 오, 때 괜찮아 숨길 수 없잖아 난 네가 더 알고 싶어 지금은 너 같다 오, 이기 괜찮아 너밖에 없잖아 널께 입 맞추고 싶어 이제 눈 뜨자마자 너 생각 나는 잠들기 전까지 오빠 생각 이제 배고플 때마다 너 생각 우리 오빠 노래, 큐! 넌 오늘, baby, baby 저희 지금 7시에 있는 그랑프리 경기 CSR 3스타 퀄리피케이션 경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후에 저희 9시에는 마장마술 경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 국내의 탑 마장마술 선수 5분만 저희가 초청을 해서요 마장마술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장애물 경기가 끝난 후에도 자리 떠나지 마시고요 아주 아름다운, 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마장마술 경기도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심판분과 코스자 여러분 이제 9번까지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번 경기는 선수들이 79초 안에 79초 안에 무감점으로 가장 빨리 들어오는 선수가 이제 명예의 1위를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0번 장애물까지 확인을 하셨고요 제 앞에 이제 11번 장애물까지 확인을 하시면 네, 오케이가 되면 코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10번 장에 약간 방향을 펴고 계시죠 좀 더 말이 빠른 기량,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애물의 방향을 이제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1번 장애물 체크하러 오십니다 우연히 봄 우연히 봄 아, 아직까지 향기가 짙네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에 더 가까워질 너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이 짓네 머리 속이 하얄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 얘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는 무감각하게 돼 정적이 만드는 긴장감은 denying 여기에 선수분들을 아마 지금 대기하는 것을 보실 텐데요 아까 시합 때 마일리 퇴장했던 곳에 지금 선수분들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저희 진행요원분들이 열심히 땅을 다지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원래 여기가 항상 승마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스키슬롯과 끝나는 곳에 저희 메요노스 경기만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잔디밭이 파이지 않도록 열심히 땅을 다지고 계십니다. 11번 장애물 잠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심판장님과 코스이제라분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자, 저희 경기장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픈한 메일 아리나에서 코스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플리즈 컴퓨터 메일 아리나에서 코스워에 오신 거예요. 땡큐. 자, 여러분들 아까 저희 시합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경기가 되겠습니다. 제 키에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 키가 165인데요. 제 키보다 조금 작은 지금 140m 경기가 되겠습니다. 140cm요. 자, 아까 경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합 중에는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기량이 말들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자리에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과연 누구가 우승의 자리를 차지할지 과연 오늘 그랑쿠리 퀄리피케이션 경기에서는 어느 나라의 국가가 울리게 될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합을 보시기 전에 제가 코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요.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명 비발디. 네, 저희 화면 들어오고 계시죠? 저희 대명 비발디 내 안에 있는 소노필리체 승마단의 광고를 가지고 있는 1번 장애물. 소노필리체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장님이 배를 울림과 동시에 45초 안에 선수들은 이 스타트 라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45초 안에 통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냥 저희는 그 후에 시간을 스타트하게 됩니다. 스타트 라인을 통과를 하고요. 소노필리체 1번 장애물을 지나고 나면 바로 우측에 대명 빨간색 장애물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많은 한국 선수들이 지금 긴장하면서 걷고 있는데요. 아우, 저기 지금. 여러분, 제가 인터뷰 할까봐 다들 좀 도망가고 계십니다. 어쩌죠? 제가 지금 아무도 인터뷰를 못하는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장애물, 대명 장애물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지금 많은 선수들이 걷고 있는 3번 A, B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까 125 클래스에서 5번 장애물이 A, B였잖아요. 이번에는 3번 장애물이 A, B가 되겠습니다. 누가 크게 인사를 또 하시네요. 자, 3번 장애물 A나카, B나카여도 모든 A, B는 3번이 통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석이 몇 미터 나오셨나요? 여기까지. 두 발 나왔어요. 착자고 두 발 나왔다네요. 약간 기다리는 두 발. 약간 기다리는, 네. 수직수직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더블 경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김여사 선수는요. 오늘 그랑프레 커리케이션으로 나오시지만 잠시 후 장애물 경기가 끝난 후에 9시에 있을 마장마술 경기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시안게임 2014년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마장마술 단체 1위. 너무 자랑스러운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하죠. 저희 3번 A, B를 뛰고요. 저희 아까 우리 김구선수가 걷듯이 4번 장애물, 옥사 장애물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옥사 장애물을 굉장히 액티비티하게 뛰고 난 다음에 바로 5번, 오션월드 장애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옆에 진양교원분들 땅이 파이지 않게 열심히 지금 땅을 다지고 계시는데요. 5번을 뛰고 난 다음에 6번, 선수분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6번이 나오겠죠? 자, 6번은 저기 해바라기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왼쪽 톤을 크게 해서 6번 장애물을 이제 뛰게 되겠습니다. 6번을 뛰고 나면요. 저희 다시 이제 7번을 가야 되는데 선수분들 과연 7번을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자, 아까 5번 A, B 쪽에 있던 것이 7번 A, B가 됐습니다. 자, 이 코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높이는 140으로 높아졌지만 지금 더블, 3번 A, B와 그 다음에 7번 A, B 더블이 두 개가 들어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7번 A, B를 뛰고 나면은 8번은 아름다운 나비 모양을 한 나비 장애운이 되겠습니다. 나비 장애운은 후에 지금 8번에서 9번 사이 거리가 굉장히 난이 나는데요. 자, 우리 아까 뛰었던 다니엘 미취 선수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과연 몇 발 나오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how much is the length? or how much is the step with the horse? 다니엘이 아홉 발로 아홉 발로 지금 8번부터 9번까지 간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긴 거리라고 합니다. We will watch your 9th step. 9, agree? 9, agree? 카야킹은 8이라고 하는데요. 자, maybe, 혹시, 그러게요. 어떻게 랜드 할 때 그래서 8걸음 9그루 9걸음 지금 두 선수가 의견이 좀 갈라졌습니다. 자, 8번 뛰고 9번을 뛰고 난 다음에 저의 10번 장애물 10번 장애물 조합의 장비 비발기파크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이 비발디파크 장애물은요. 다른 장애물과 굉장히 독특하게 다릅니다. 보시게 되면 다른 장애물들은 모든 것이 바로 되어 있다면 저희 비발디파크 장애물은요. 겉은 잔디지만 사실은 벽돌 장애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피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만지면 포즈다이너가 좀 싫어할 것 같아서 많이 많이 못했지만 이 하나의 피스가 떨어지게 되면 낙하 4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까지 뛰고 열심히 말을 몰고 마지막 장애물 11번 저희 비발디 내에 있는 소노펠리츠의 승마단의 광고를 갖고 있는 소노펠리츠의 로고가 들어간 장애물이 마지막 1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죠. 저희 선수들 79초 안에 거부가 1회면 감점이 몇 점이었죠? 기억나세요? 거부 1이 1회면 감점이 4점 맞습니다. 아우 공부 잘하셨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거부가 2회가 되면 나가셔야 됩니다. 실권이 되죠. 저희는 저는 그런 방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선수분들이 다 모든 라운드로 뛰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자 낙하 하나에는 감점이 어떻게 되죠? 그쵸? 똑같이 4점이 되겠죠? 4점씩 올라가고요. 선수분들이 만약에 거부를 1회하거나 어떤 동선을 크게 그리신다면 시간 감점도 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79초 안에 모든 선수분들이 들어오셔서 무감점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낙하를 하더라도 모두 이 11번 장애연까지 끝까지 마치시고 들어오시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분이라도 지금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한국 선수분들 중에 인터뷰 하시고 싶은 선수분들 혹시 계시나요? 관중분들? 안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좀 아실만한 지금 제가 선수를 한번 제가 붙잡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맞습니다. 우리 이준혁 선수 일단 갤럭핑해야 되는 8번부터 9번 걷고 나서 우리 이준혁 선수의 인터뷰를 빨리 11번 코스업 끝난 후에 제가 짤막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메요널스 대면 컷 CSI 3스타 2016년도 첫 번째 그랑프리 커뮤니케이션 높은 140 클래스가 이제 곧 저녁 7시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간단한 저녁 하시고 관중석에 모이셔서 과연 저희 그랑프리 커뮤니케이션에는 어느 나라의 국가가 울리게 될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 한국을 포함해서 11개국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국내에서의 탑 선수들 그리고 해외에서의 탑 선수들만 저희가 초청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CSI 3스타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저희 선수들을 크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에요. 첫 번째 경기였던 125 클래스에서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과연 두 번째 경기 140 클래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그럼 혼자 왔다. mostra주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돌아보는 복습의 시간을 갖겠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시합복장을 갖춘 선수들과 그 옆에는 사복을 입으신 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트레이너, 레즈는 같이 시합을 진행하는 동반자가 되어있죠. 선수 외에 코스를 걸으면서 코스를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이 그랑프리 오늘 경기에는 이 수호장애물을 이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오셔서 저희 마지막 그랑프리 경기를 보시게 되면 이 수호장애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말들이 이 3미터 되는 거리를 얼마큼 잘 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인터뷰했던 김유섭 선수 다시 또 이제 걷고 계신데요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냥 편히 코스워크 하시고요 저희는 이준혁 선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어쨌든 이준혁 선수 축하드립니다 이준혁 선수는 아직 고3이고요 작년도 고2였을 때는 같은 스피드 클래스 2위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더 높은 기량으로 1위를 차지한 굉장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140 클래스 코스를 돌았는데요 코스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오나요? 좀 쉬운가요? 아니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렵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턴 하는 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턴을 좀 잘해야지 상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79초 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턴으로 저희가 시합을 진행하는 주석 선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량 보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7시부터 저희 그랑프리 퀄리피케이션 경기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리에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밖에 계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 그리고 총 10개국에서 온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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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겨울이 시작되듯이 흩어지는 사이로 그대와 내 맘 쌓여며 하늘 떠나지 말면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고 있는 중무스만 그대 내게 우지 마요 두 번 다시 사랑하지 마요 그댈 추억하기보단 기다리는 게 부서지는 맘이 더 아파 다시 누군가를 향해 저희 시작 시작 전까지 약 10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관중 여러분들 자리에 착석하셔서 저희 그랑프리 컬리케이션 경기 과연 어느 나라의 국가가 어울리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selected 또 시작 사랑하지 마요 그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던 뒷모습만 그날 내게 오지 마 두 번 다시 사랑하지 마요 그댈 추억하기보단 기다리는 게 부서지는 게 나미도 하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우리 사랑 지워내도 행복했던 그 맘 기억에 나 너를 천천히 자 관중 여러분들 저희 시합 시작 전까지 약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모두 관중석으로 와 주셔서요 저희 두 번째 경기 그랑프리 퀄리케이션 경기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첫 번째 경기 125 클래스에서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저희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우렁차게 올려 퍼졌는데요 과연 두 번째 경기에는 어느 나라의 국가가 울리게 될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약 10분 가량 남아 있습니다 저희 밖에서 지금 식음료를 구입하고 계시는 관중 여러분들은요 들어오셔서 관중석을 가득 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마 선수분들은 관중석에 꽉 찬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좀 춥거나 그러시더라도 외투를 걸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 선수분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개국의 선수를 저희가 초청을 했고요 국내 선수는 지금 저희 퀄리티케이션, 그랑몰의 퀄리티케이션은 연 1명의 국내 최고의 기량의 TOP 11 선수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기량의 국내에 들어와 있는 가장 좋은 기량의 승마 장애물 선수들 그리고 말을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밖에 계신 관중 여러분들 모두 관중석으로 와주셔서 저희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기 심판위원회에 발표하겠습니다 심판장인은 가치와 히리야마 심판위원회에 얌 모순 심판위원회에 김수창 위원 코스 디자이너인의 미스터 클라우스 호 감시장인의 김모현 씨가 김모 위원이 되시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introduce the members of the Ground Jury President of the Ground Jury, Mr. Kazuya Hirayama Members of the Ground Jury, Mr. Soo Chang Kim Foreign Judge, Major Yan Mo Soon Course Designer, Mr. Horl Klaus Wilhelm Chief Steward, Mr. Moo Hyun Kim Chief Steward, Mr. Moo Hyun Kim 저희 약 8분 후에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관중 여러분들 저희 들어오셔서 관중석을 가득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빌리즈에 계신 분들도요 저희 7시에 시합을 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작 시작 약 7분 정도 저 앞에는 지금 8분을 가고 있는데요 약 8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 국내 선수들 11명의 국내 선수들과 열 또 한 명의 외국 선수 분입니다 약 10분 정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마시려면 봄바람에 마음을 달래보다 선생님이 아님 여기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요 그 손 밑에 있는 거죠 아님 아직도 나의 지혜 으깨 꼭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할까 내 지혜 내가 나의 지혜 그 안무는 되게 되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같이 리스페인 잼잼을 만나서 두 명 작업을 한 번 더 척해야 되는데 KBS에 잘 보이겠지만 아무튼 옆에서 누가 통역 해봐야 된다고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리고 누가 할 건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싶어서 바로 내려가서 그냥 네네, 그냥 옆에서 그냥 여기 이제 와 재축 재캠 여기 이제 와 여기 이제 와 여기 여기 무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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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장 근처에 계신 분들의 반중성 쪽으로 와주셔서요. 저희 선수분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3분 정도 시합 시작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코스에서는요. 79초 안에 선수분들이 들어와 주셔야 무감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애물 하나 낙하에는 감점 4점이 되고요. 79초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은 시간 감점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첫 번째 장애물에 거부가 되면 감점 4점이 되고요. 두 번째 거부가 되면은 저희가 실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2분 정도 지금 시합 시작이 남아있고요. 지금 좀 더 높은 경기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잠시 인터뷰했던 이준혁 선수가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코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선수분들 코스 뛰는 동안에는 아까 시합과는 다르게 제가 설명을 좀 자제하고요. 모든 결과가 나온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합장 근처에 계신 관중 여러분들 저희 관중석 쪽으로 와주셔서요. 저희 두 번째 그랑프리 퀄리피케이션 경기. 과연 어느 나라의 국가가 올리게 될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먼저 1번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1번 선수 지난 시합과 똑같이 지금 한국 선수 김균석 선수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김균석 선수는 잠시 후에 저희 그랑프리 퀄리피케이션 다음 경기. 마장마술 경기에서도 1번 선수로 뛰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저희 두 번째 경기. 그랑프리 퀄리피케이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장 근처에 계신 분들 관람석으로 와주셔서요. 저희 두 번째 140클래스. 굉장히 어려운 코스가 나져있는, 더블 장애물이 두 개 나져있는 140클래스의 경기. 과연 어느 나라의 국가가 올리게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착석해 주시고요. 저희 경기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매운얼스 홍천 대명, 2016년 대명컵 CSA의 자, 김교 선수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김교 선수는 저희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우선 성적을 거둔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심판장님이 배를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45초 가고 있고요. 저희 1번 장임을, 이쪽에 지금 도우미 분이 빨간색 플래그를 두고 계신데요. 자, 플래그가 내려감과 동시에 김교 선수 시합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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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대한민국의 김균서 선수 소요시간 73초 84 인타임 무감정입니다 네 저희 김균서 선수는 잠시 후에 이어질 마장마술 경기에서도 또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관중 여러분들 김균서 선수의 마장마술 경기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가 번호 2번 독일에서 토니 하스만 마명 딘디아 대 주카소 입장 엔트리 네버 2 토니 하스만 from Germany riding 딘디아 대 주카소 아까 여러분 잠시 만나셨던 토니 하스만 선수 아까도 좋은 경기 보여줬는데요 저희 125 클래스에서도 지금 2위를 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과연 그랑프리 결과는 어떻게 됐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큰 박수와 갈채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선수들이 경기 중에는 환호소리나 박수소리는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가 경기를 스타트라인의 통과함과 동시에 큰 박수와 응원은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합니다 자 토니 하스만 선수 이제 스타트라인 통과 곧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caw 나 네 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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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요시간 75초 44, 인타임 무감점입니다. 현재 3위가 되겠습니다. 현재 1위 내 독일에서는 토니 하츠마 선수 소요시간 68초 41, 68초 41, 인타임으로 무감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가번호 8번, 대한민국의 이준혁 선수, 마면 빈코 테르도렌 입장. 엔트리 넘버 8, 이준혁 from Korea, 라이딩 빈코 테르도렌. 저희 이준혁 선수, 제가 너무 얘기하면 부담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랑스럽게 125 클래스에서 1등을 한 선수입니다. 저희 그랑프리 퀄리피케이션에도 좋은 성적 기대해보겠습니다. 경기장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관람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의 선수분들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저희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준혁 선수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3A 4 3B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8번 대한민국의 이준혁 선수 소요시간 82초 3부 승강강점 1, 장애감점 3, 총강점 5점이 되겠습니다. 이준혁 선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일 저희 135 클래스 또 2번의 그랑프리 클래스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저의 더 높은 기량 늘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참가번호 9번 대한민국의 김석 선수. 마명 에토야드 라비 입장. 엔트리 네버 9 김석 from Korea. 라이딩 에토야드 라비에. 네 김석 선수 아까 125 클래스에서 다른 말로 출전했었는데 안타깝게 기권을 하고 나갔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140 클래스에서는 본인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20초를 넘기면서 스타트 라인에 곧 통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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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준성 선수, 소요시간 79초 1유. 인타임? 아닙니다. 저희 시험 감점 1점에 다행히 감점 4점, 총 감점 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경기 결과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축하드립니다. 현재 1위, 토니아츠마 선수, 68초 41. 김준성 선수가 70초 305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다음 참가 번호 11번, 미국의 카일 킹 선수, 마며 나투루스 51 입장. 카일 킹 선수는 저희 작년도, 2015년도 메인 홀스에 참여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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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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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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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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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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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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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지금 잠시 저희 말이 긴장했나 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신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심판장님께서 우측에 보이면 시간이 멈춘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45초에서 지금 25초 5, 6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저희 말의 복지를 위해서 신뢰하는 동안에는 잠시 시간을 멈추고요 다시 말이 움직이게 되면 심판장님께서 45초의 러닝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클라이사 크로타 선수 지금 17초, 15초를 지나면서 스타트 라인을 곧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험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말도 달라고? 말은 안 바뀌고? 공연을 보고 안 되고 자체 별도의 말을 계속해서 같이 가고 오늘하고 내일도 다르네? 내일 또 추천해? 아닙니다. 빨리 갈 수 있겠습니다. 네, 빨리 자막입니다. 자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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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천한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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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번호. 20번. 스위스. 클라이사 쿡타 선수. 소요시간. 70초 3구. 또 새로운 3위가 나왔습니다. 70초 3구로 현재 3위가 되겠습니다. The scores of entry number 20. 클라이사 쿡타 from Switzerland. Time taken. 70.39. In time clear round. She is now in the third place. 네. 점점 더 경기의 결과를 저희가 예상을 못하겠는데요. 다음은 참가 번호 21번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온 타이사토 선수. 마며, 카브리노 6. 입장. Entry number 21. 타이사토 from Japan. riding, 카브리노 6. 타이사토 선수. 타이사토 선수 외에 대한민국의 선수 1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한 번 더 애국가가 울려 표지에 희망을 가지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1번 일본의 타이사토 선수가 되겠습니다. 1000000원씩 조금만? 네, 그럼. 네. 네, 다이시. 네, 그는. 혹시. 어제 제 벌 tank에 5, 6번 정도 나왔다고 말은 못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할게요. 준성이? 준성이 여섯 번 되지. 이벤틱 뭐 이런 것도 하죠. 저기 때도 했잖아. 저기 방콕. 방콕 때도 나갔다. 98년, 2002년, 2002년, 2010년, 2014년. 다섯 번이다.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1998년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그러니까 다섯 번 나갔죠. 방콕 때부터 계속 나갔다. 그거를 그지 파악된다. 그죠. 한 번. 장애물하고 이래 같이 나갈 수 있어서. 이거 아마 여섯 번일 것 같아요. 어쨌든 다섯 번 나가서 한 번. 연actus 다섯 번, 다섯 번. 상가권은 21번. 일본의 타이사토 선수. 소요시간 76초95. 인타임 4행 감점 4. 총 감점 4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경기의 마지막 선수가 되겠습니다 출전 번호 22번 대한민국의 허준성 선수 맘에 루시루 7 입장 자 여러분들 허준성 선수는 UK 나라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방콕 아시안게임에서는 장애물경기 단체전 2위를 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애국가가 울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벨이 울렸고요 저희 20초 지금 가량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10초 가량 시간 충분히 인타임으로 스타트 라인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벨이 없냐 안 갖다 놨죠 지금 소체하고 지금 이렇게 주차로 나가있다 네 뭐 시작했죠 이게 잘 먹으면 아니? 분절이 있겠으면 어떻게 했으면 준비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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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위부터 3위의 선수들은 마래의 기승을 한 채로 시상식대로 나와줄 거고요. 4위부터 6위의 선수들은 그냥 선수 본인만 나와서 시상식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결과포에는 대한민국의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요. 지켜주시면서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을 크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곧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9시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마장마스 선수들의 마장마스 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총 5명의 선수들이 아름다운 경기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오늘 5명의 선수의 경기 후에는요. 1위와 2위의 선수들은 내일 저희 2위 경기장에서 아름다운 갈라쇼를 보여드릴 겁니다. 갈라쇼는요. 선수분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말이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을 충분히 보여드리게 되는 하나의 쇼가 되겠습니다. 저희 CSI 3스타 국내 최초로 열려지는 경기에 아름다운 갈라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루어진 마장마스 경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셨던 김균석 선수 지금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잠시 후에 9시에 이루어진 마장마스 경기에서도 또다시 한번 김균석 선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인 김균석 선수입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기다려주셨다가 축하해주시고 또다시 한번 마장마스 경기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곧 시상식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토니 하츠만 선수 소요시간 68초 4일 무감점 2위 대한민국 선수입니다. 김준성 선수 소요시간 70초 3공으로 2위에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3위 스위스 클라이스 사크로타 선수 소요시간 70초 3구 무감점 다음은 4위 뉴질랜드의 데네미지 소요시간 71초 7일 무감점입니다. 다음은 5위가 되겠습니다. 5위 대한민국의 김균석 선수 소요시간 73초 8사로 5위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6위 토마스 홀츠 선수 소요시간 75초 4사로 6위에 랭크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순위 발표하겠습니다. 1위 1st place Tony Hazma, 1위 Tony Hazma 선수입니다. 2위 대한민국의 김준성 선수가 되겠습니다. 3위 스위스 위 클라이사 크로타, 3위 클라이사 크로타, 4위 대니엘 미치, 1위 대니엘 미치, 5위 김균섭 선수, 6위 독일의 터마스 홀스, 6위 터마스 홀스, 1위부터 3위의 선수들은 기승을 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위부터 5위의 선수분들은 선수분들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중 여러분들이 자리에 지켜주시면서요. 저희 2위와 5위의 선수분들에게 더 큰 박수와 갈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애국가를 듣지는 못하지만요. 저희 2위 김준성 선수 너무나 좋은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김준성 선수는 대명 비발기 내에 있는 소노펜이체 승마단 소속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1위와 약간 2초간의 시간차가 있는데요. 토니아스마 선수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함부로크 더비라는 굉장히 어려운 자연 속에 높은 턱을 놓은 어려운 코스의 경기에서 3회 연속 우승을 한 선수입니다. 높은 기량의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 2명의 한국 선수, 대한민국 선수들은 너무나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9시에는요. 저희 대한민국의 높은 기량을 뽐내고 있는 마장마술 선수분들의 마장마술 경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어떤 익사이팅한 재미가 있다면요. 마장마술은요. 마장마술은 말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시 7회제 경기에서 1위와 2위가 정해지면요. 1위 선수분들은 내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갈라쇼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에서 좋은 모습, 아름다운 마리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곧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대한민국의 선수분들에게 큰 박수와 갈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잠시 후 시상식을 곧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 메요노스 2016년 대명컵 CSA의 트리스타 랑프리 퀄리피케이션 경기의 시상식이 곧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상을 도와주실 분들께서는 시상대 앞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상위는 1위에는 서준혁 대명 홀디스 사장님, 2위에는 가쥐야 히라야마 심판장님, 3위에는 얌 모순 심판장님, 4위부터 5위까지는 김홍철 대명 소노페이제 승마 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상의 주인공들 입장해 주시기... 지금부터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상화 도와주실 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 수상위는 서준혁 사장님, 2위에는 가쥐야 히라야마 심판장님, 3위에는 얌 모순 심판장님, 4위부터 6위까지는 김홍철 소노페이제 승마단 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시상식의 주인공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수상자 입장! 도우미 여러분들, 시상 수상자분들 앞쪽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수상자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은 6위부터 1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6위부터 4위 시상에는 김홍철 소노페이제 승마단 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6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위! 독일에서 온 토마스 홀츠 소요시간 75초 44 인타인 무감점이었습니다. 6위에서 온 토마스 홀츠 선수에게는 상급 220만원과 메달 그리고 기념티가 수여되겠습니다. 6위에서 온 토마스 홀츠 소요시간 73초 44 인타인 무감점이었습니다. 5위에서 온 토마스 홀츠 소요시간 71초 71 인타인 무감점입니다. 5위에서 온 토마스 홀츠 소요시간 71초 71 인타인 무감점입니다. 그리고 기념티가 수여되겠습니다. The first place winner will be presented with T-shirts and prize money. 김홍철 소노페이제 승마단 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3위 시상이 있겠습니다. 3위에는 얀 모순 심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The third place award will be presented by Major 얀 모순, the foreign judge. 3위 스위스에서 온 클라이사 크로타 선수 소요시간 70초 39 인타인 무감점이었습니다. The third place winner, 클라이사 크로타 from Switzerland. 클라이사 크로타 선수에게는 상급 600만원과 메달 그리고 기념티가 수여되겠습니다. The third place winner will be presented with bronze medal T-shirts and prize money. 네, 먼저 심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2위 수상에 있겠습니다. 2위 수상에는 가취와 히라야마 심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The second place winner award will be presented by Mr. Kazuya 히라야마, the president of the ground jury. 2위, 대한민국의 김준성 선수 소요시간 70초 30 인타인 무감점이었습니다. The second place winner, 김준성 from Korea. 저희 김준성 선수에게는 상급 800만원과 메달 그리고 기념티가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The second place winner will be presented with silver medal T-shirt and prize money. 가취와 히라야마 심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1위 수상에는 서준혁 대명홀디에서 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The first place award will be presented by Mr. 준혁서, the CEO of 대명그룹. 1위 독일에서는 토니 하츠마 선수 소요시간 68초 41 인타인 무감점이었습니다. The first place winner, Tony Hesman from Germany. The first place winner, Tony Hesman from Germany. 토니 하츠마 선수에게는 상급 1000만원과 메달 그리고 기념티가 수여되겠습니다. The first place winner will be presented by Gold Medal T-shirt and prize money. 자 지금부터 우승국인 독일의 국가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운동장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rise and face the national flag of the winner from Germany. Ladies and gentlemen, the national anthem. The National Anthem The National Anthem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수상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상을 도와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수상자들이 기승을 한 채로 그라운드로 이동하며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수상자들이 돌 때에는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위부터 3위까지 수상자 여러분들의 세라모니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위에 독일에서 토니 하츠만 선수 자 1위에 대한민국의 김준성 선수 김준성 선수는 저희 대명 비발기에 내에 있는 프로필리즈 승마다 소석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3위에 있는 스위스에서 온 플라이스타쿠타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한 선수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5위를 차지한 김준성 선수는 잠시 후에 마지막 마지막 경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1위에 토니 하츠만 선수 마지막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토니 하츠만 선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으로써 저희 두 번째 경기 그랑프리 퀄리피케이션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시고요. 저희 9시에 정각 9시에 마장마술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말 국내에서 국내에서 정말 탑5에 들어가는 선수들만 출전을 하여서 좋은 기량의 모습을 뽐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신 후에 다시 이 장례를 와주셔서 9시에 마장마술 경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위를 차지한 김균섭 선수가 1번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다시 장례를 와주셔서 마장마술 경기 또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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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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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지스톤의 다양한 라인업 지금 경험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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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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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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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정각 9시에 마장마술 경기가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내의 탑라이더들 다섯 분의 경기를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위가 결정되신 1, 2위 선수분들은요 내일 갈라쇼가 있을 예정이 오니 여러분들 끝까지 어느 분이 내일 갈라쇼의 주인공이 되실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시안게임 이관왕에 빛나는 황영식 선수도 출전을 하게 되고요. 점시 전에 했던 그랑프리 퀄리피케이션 경기에서 5위를 차지한 김균섭 선수도 출전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 지난번 인천 아시안게임 종합마술에서 단체 1위를 차지한 전재식 선수도 출전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 9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경기는요 여러분들 저희 1시 반부터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에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1시 반 경기부터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피드 경기가 1m 35cm 경기가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던 선수분들을 다시 한 번 만나실 수 있고요. 저희 다른 그랑프리에 출전한 선수와 다른 스피드 경기 선수들이 있습니다. 135cm 경기가 1시 반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시부터 선수분들의 인터뷰와 코스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1시까지는 장례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랑프리 경기가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아쉽게 순위권에 들지 못한 그랑프리 선수분들 다시 한 번 S1 클래스에 해주게 되었고요. S1 클래스는 145, 그 다음에 저녁 8시에는 150 클래스 그랑프리 S2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장마술 경기가 끝난 후 1위와 2위 선수들은요. 저녁 10시 반에 마장마술 갈라쇼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함께 마장마술 경기 말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또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정각 9시에 마장마술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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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한번에 타고 구매행 제가 수업을 되게 하셨다. 하나님한테 맛있어. 오늘 응원한 것 같아요. 그런다는치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지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모르겠습니까?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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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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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